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오늘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연수생과 학부모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청소년 뉴질랜드 어학연수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인솔 교사, 연수 중고생 150명이 참석해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과 현지 생활 규칙을 안내받았습니다. 올해 연수는 7월 16일부터 8주간 뉴질랜드 만화와투아와 넬슨, 말보로 지역의 공사립 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수업과 현장 체험을 진행합니다.